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스쿨에서는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을 참으로 이렇게 삼가하라고 왜냐하면 미안한 표현을 했을 때 미안한 느낌이 전달되고 자기 자신 있게 돌아올 때 또 미안한 마음이 돌아오게 되니까 에너지적으로는 마이너스 에너지라서 참으로 삼가하라. 특히 한 번 정도 표현하는 걸로 더 이상 충분하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미안할 정도로 제대로 못했는데도 지금 함께 해주고 있다. 실제로 내가 미안할 정도로 잘못했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함께 했네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더 잘해서 뵙겠습니다 하고 사실 미안하면 가야 돼. 그런데 미안해도 안 가고 함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함께 있도록 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는 마음으로 고마워해라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뜻에서 고마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계속 함께 해주잖아. 그럼 이거는 미안한 것 같고 안 된다는 거죠. 왜? 젊은했으면 아이고 여기까지만 인연하면 좋겠어요 하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계속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함께 하도록. 그럼 이거는 고마운 거라는 거지. 그래서 고마움으로 표현을 하고 그 고마움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분발심으로 한 발 더 나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가 되신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산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지적을 받는다면 내가 이 부분은 제대로 못하니까 쟤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해야 맞다. 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다른 분이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발을 빼야 돼. 그런데도 계속 기회를 주는 거는 너무 고맙다는 거지. 그거는 미안한 마음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또 기회를 주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덕분서클은 유달리 미안함을 너무 써서 고마움으로 승화해라. 그게 바로 대자 대빛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그 대비심, 대자 대비심, 자비심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 걸 딱 백지 상체로 돌리고 지금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하라. 왜? 백지에서 출발해야 또 잘못한 거 가지고 들고 같이 따라가지 말고 이건 딱 끊어내고 그동안 잘못했지만 여전히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럼 하얀 백지에서 출발하고 왜? 새날, 새몸, 새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출발하라. 하얀 백지에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대지혜라고 그러고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또 기회를 주니 고마움에서 출발하라. 그게 대자비다. 그래서 하얀 백지와 고마움 두 가지를 지혜와 자비의 쌍금도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해낼 때 이렇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를 덕분서쿨에서는 안내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꼭 해보세요. 해봐야지 이게 생활 속 지혜구나 생활 속 잡이구나 하는 거를 절절히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